안녕하세요. 저는 은혜 가득한 반이로다 랜단트입니다. 저의 비전은 화가가 되어 이산칭 오천 종족 세계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어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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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안의 신호와 내 조언이 내 안의 빛같이 살리는 빛이 신협은 위로합니다 내 안에서 노자를 돕고 내 안의 우려를 깔고 내 안의 영향에 즐거운 희망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영향에 내 안의 영향에 즐거운 희망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영향에 즐거운 희망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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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찬양대보다도 최고의 찬양대였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 이하 교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성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영성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랩런터들이 정말로 2, 3, 7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영성 회복과 2, 3, 7 입니다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시작은 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영성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하면 너무 엄청난 것을 생각해요 너무 큰 것을 생각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영성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데 그러면 영성은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 자체가 이미 영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토로 말미야마 담아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영성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야마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면 먼저 왜 영성이 중요한 것인가 왜 영성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물도 감정적이고 감정의 지혜가 있고요 지혜에 대한 생명을 걸고 지혜에 대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동물에게도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감정도 있고요 동물도요 지혜도 있고요 또 자기 새끼에 대한 생을 걸고 새끼들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짐승보다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자기 새끼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보다도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낳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을 그읍니다 어떠면 인간보다 더 생을 그는 것을 보게 돼요 감정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tv프로도 보면은 고양이 보면서 고양이의 모든 제스처를 보고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또 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것들이 모든 일반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방송에도 나와서 개의 상태를 보고 개의 감정을 보고 그걸 이야기해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개가 있었습니다 애완견이 있었는데 저는 개를 싫어해서 오기만 보면 발로 찼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있어보니까 뭔가 증을 줘요 그게 쉽게 뜰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개 나름대로 집안에 순위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순위가 딱 있어요 저는 개를 싫어하니까 제일 마지막 순위였는데 그런데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 집사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가 웃는다 제가 보기엔 뭐 웃는가 싶은데 개가 웃는다 나름대로 개도 여러분 알큐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감정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티브이 어떤 데 보면 자기 놓은 새끼에 대한 그 보존하고자 하는 그 강한 부분들이 엄마로서 의미로서 갖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전도서 3장 11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동물에게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세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찾아주겠다고 나온 단체들이 각종 종교단체에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명상운동 영성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 그것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각각에 갖고 있는 영성들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성운동 접신운동 초능력운동 기운동 모든 종교단체에서 올바른 영성운동이 교회 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반 종교단체에서 틀린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부분이 명상운동 명성운동 키운동 청능력운동 여기에 모든 엘리트들이 거의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명한 어떤 배우들이나 모든 분들이 즉건해가지고 그들에게 깊은 내면의 것들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영성운동으로 말미하고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성을 얻지 못하면 전부 다 귀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전부 다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성공도 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잠시 잠깐의 성공도 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었죠. 마태문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귀가 시험 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시험을 거는데 그 중에 사단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없들었지 알아. 그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잠깐의 성공을 가져다 주면서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데 뭔가 잠시 잠깐의 성공을 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순위를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잠시 잠깐의 뭔가 성공을 주니까.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거기에 어디에 빠지느냐. 고린대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오는 불치병 우울증 정신병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귀신들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 거짓된 틀린 영성을 가지고 인간들을 이끌어 가는데 마가공 5장의 1절에서 10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 많이 일어날 것이 될 것입니다. 정신문제인데요. 귀신들림 병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붙들어내지만 그것을 후레치고 공동묘지로 돌아다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일들이 우리 현장 우리 주변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틀린 영성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참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처음부터 사단은 인간의 참된 영성을 말살시키려 했는데 그게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건입니다. 악한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의 영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폈는데 그게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갈수록 상처들이 오게 돼 있고 시간 갈수록 한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있으니까 많은 갈등들과 다툼들과 불안함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이 매일매일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있으니까 그래요. 염려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자질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부딪히면은 사람 가게 부딪히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자질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영성을 말살시키는 사단의 전략인데 모든 인간을 창세기 3장에 빠뜨린다는 사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전부 사람의 기준이 육신 기준이에요. 그게 내 피름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육신이에요. 육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갈림 갈수록 열심히 사는데 내 피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내 피름에 빠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을 치우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 성경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 사실은 참된 영성을 말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최고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 운동은 귀신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운동인 바벨탑 운동은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최고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 운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귀신 운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바벨탑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높이는 귀신을 그 자리에 놓는 운동이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성을 말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그렇다면 참된 영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참된 영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참된 영성을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들이 육신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영심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분으로 참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밀하기 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계획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어요.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 기준들 내 생각들 전혀 내려오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참된 영성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참된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영성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그 하심으로만 시작되었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4장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남연의 시간을 가지며 집중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참된 영권의 역사들이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른 데 가서 영성 얻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참된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뭔가 능력을 행해야 됩니까? 뭔가 병을 곤치고 뭔가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건 그 다음 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참된 영성을 가질 때 잘못된 틀린 영성을 가져도 귀신도 잠시 잠깐 능력을 행하게 한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영성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참된 영성이 시작된 겁니다. 이 영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교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성을 준비한 사람 은약계 옆에 자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은약계 옆에서 자면서 제사장을 훈련을 받으면서 영성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중심 영성을 가진 나이가 상관없다는 사실 보면은 모세는 이미 나이 늦음하기 엘리아나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사람들은 어떠면 나이 늦음하게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영성은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참된 영성을 누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기종한 열매들로 드러나는데 크고 비밀한 열매들로 여러분 아무런 능력과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참된 영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면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열매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참된 영성 가진 자가 가지는 힘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천을 이루고 그게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영성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작은 일에 헌신했는데 그게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정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성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영성을 가지면은 세 가지가 바뀌어집니다. 세 가지가 바뀌어지는데 여기에 허가미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바뀌어지느냐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참된 영성을 가지면은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는데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는데 내 생각의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참된 영성을 가질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수준이 달라져요. 지난 날은 전부 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도 육신 중심이었는데 정말 참된 영성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육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참된 영성을 가지게 될 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표준이 바뀌어지는데 세상 중심에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기준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 수준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허가미 역사들은 물러가지 말라 해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올바른 참된 영성을 갖게 될 때 바로 그게 보좌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성을 회복한 것 더불어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은 237과 통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영성회복과 함께 237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된 영성을 회복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세계에 나가지 않고서도 세계에 보고만은 237의 기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기중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장 찍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참된 영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에 정인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나의 영성이 회복되는 만큼 내가 알고 기도로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이 정인의 삶이 되는데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큰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영성을 갖게 될 때 일어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틀린 영성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복음인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 집중만 하면 하나의 성령인의 안에 역사하는 그게 올바른 영성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다 달라지면서 그 앞에 허감이 물을 끓게 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2, 3, 7 나라 살리는 성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릴 때일수록 좋아. 어릴 때일수록. 뭔가 우리는 보금보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는 다른 것이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표준이 다른 것으로 자꾸 잡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이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린이집의 아이들은요.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면 세상에 어떤 학문들 가르치고 세상에 유치원에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보금교육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보금으로 보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물론 연세 드셔서 첨된 올바른 영성 가지고 일한 사람도 많지만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 한 시대시대마다 큰 일을 감당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렘런트들이 그 일에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신분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마디로 복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렘런트 때문에 복받은 자로 인정될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렘런트를 마음에 담고 올바른 참된 영성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 영광을 보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결국 귀신들리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된 영성의 시작인 그리스도로 말리냐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는 기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작은 일을 보다 끝없는 일을 한 달째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세상 중심에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이 이 하나님 주신 올바른 영생들이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에 앞세우신 모든 우리 교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기중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보금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덧립혀 주옵시며 또 함께 이 사익을 놓고 우리 부문의 된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렘런트 시대를 준비하는 렘런트들 말리니아와 한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주역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중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정념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로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림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와 또 특별히 우리 하나 알루티시위에와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우리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 어린이집 친구들 머리위에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원장리와 교사분들 위해 또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